조선은 건국한지 이제 겨우 20여 년이 지난 나라요. 이럴 때 현명하지 못한 군왕이 나온다면 나라의 앞날을 계약할 수 없습니다. 당장 민무유과 민무열을 잡아드리고 군문하시오. 이 일의 배후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내시오. 제발 더는 죄 없는 사람들을 해치지 말아주시옵소서. 저들도 전하의 백성이옵니다. 충령은 서책에만 묻혀 살아 현실을 잘 모르옵니다. 군왕이 짊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짐작하지 못하옵니다. 아방아마의 뜻을 이해하는 건 소자밖에 없사옵니다.